오늘 저는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 남성들의 인기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을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나 동유럽 국제결혼 추진이 답이다. 한국 여자들 어차피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잘 안 낳으려고 한다. 서양 쪽 혼혈 아기 낳는 게 외모도 더 월등하니까 빨리 빨리 러시아 쪽이랑 국제결혼 하자. 라는 글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한여들도 안 만나주는 너를 러시아 여자들이 언어의 장벽까지 뚫어가면서 왜 만나냐. 동유럽 여자들이 동양인을 남자로 취급해줄 것 같냐. 본인들을 과대평가하는 거 어이가 없노 동유럽 유럽 여자들이 바보냐고. 지금 한국에서도 한남은 인기가 없는데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기를 바란다고. 동신들아 동유럽 러시아 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해도 돈 많은 유럽 나라 미국이랑 하겠지 똥양 남은 안 만나준다. 존나 웃긴 게 러시아 여자들이 도대체 뭘 위해서 너네 같은 도트남이랑 결혼하냐고. 진심 궁금한데 한남들의 저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어처구니 없다. 러시아 여자도 눈이 있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국 남성들이 러시아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거라고. 러시아 여자들이랑 국제결혼을 절대 못할 거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녀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러시아 여성들이 말하는 걸 하나 보여드리죠. 한국 남자들은 러시아 여자친구 만들고 싶으면. 여권 들고 러시아 가면 됩니다. 러시아는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오케이거든요. 라는 말을 하는 우리 러시아 여성들. 여러분은 이게 구라 같나요?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다 이거 진짜예요. 라고 다시 한 번 러시아 여성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니들 와꾸론 어딜 가든 현실을 맞이할 거다 이건 구라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러시아 여자를 만나려면 조금만이라도 착하면 됩니다. 러시아 여자들은 내 남편 잘생겼어 라는 자랑을 절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남자친구 생겼다 하면 잘생겼냐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내 남자 진짜 착해. 나 안 때리는 남자야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와 진짜 안 때리는 남자야 우아 부럽다. 좋겠어 너무 좋다 너무 잘 됐어 라고 부러워해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남자가 적어요 다들 여권 들고 러시아로 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이 러시아 여자 만난다니까 근자감 어디서 나오냐. 한국 남자들은 본인들 과대평가가 지린다 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만나냐. 러시아 여자들이 동양인을 남자로 취급해줄 것 같냐. 라는 말을 하면서 자국 남성을 비난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진실은 어떤가요? 러시아의 성비는 남성 100명당 여성 121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갈려나가서 결혼이 가능한 남성들은 아예 없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께 제가 약을 팔아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국제 결혼한다고 저에게 뭐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굳이 바짓가랑이 잡아가면서 국제 결혼시킬 의무는 없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 여자들도 안 만나주는 너를 러시아 여자들이 왜 만나냐. 라고 말하며 자국 남성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한녀들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과의 결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원하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을 만날 건가요?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한녀들은 한국 남성들의 가치를 후려치며 국제 결혼해서 너희들은 실패할 거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국 남성들이 국제 결혼을 하지 않고 자국 여성들을 설거지할 테니 말이죠. 부디 여성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국제 결혼하세요. 한국 여자들 비위 맞춰주느라 마라탕 엽떡 마카롱 탕으로 허버허버 사주지 말고 그 돈으로 언어 공부하는 게 100배 더 낫다는 게 저희 의견이랍니다. 남성들은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 수발이나 들고 있는 거지 해외에서 태어났으면 아주 인기가 많았을 거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녀들아 남자들 국제 결혼하는 거 질투 좀 그만해.